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3구 대선에 아주 극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적이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또 특정 후보의 지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선거 부정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부정선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주장에 모든 분들이 뜻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이번 3구 대선에서도 사유로 부정선거하고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3구 대선 사전투표 조작 당일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이 며칠 사이에 선거데이터 분석과 그동안 감시 역할을 담당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가들의 그런 내용들이 취합이 되게 되면 아마 소상하게 알려질 것으로 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3,401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거의 50%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상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사전투표에 많은 분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서 선거 조작을 담당했던 그 선거꾼들은 지나치게 안심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패배의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가 상당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표가 나지 않게 그리고 부드럽게 티 나지 않게 누구도 참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 범죄를 꿈꿨기 때문에 내놓고 대규모의 그런 부정선거를 추진하기보다도 적당한 수준, 간발의 차이로 초박빙 선거를 벌렸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 수준 정도까지 조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그동안 2007년, 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의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에서 큰 성과를 계속해서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들 스스로가 상당히 박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 아마 이런 자만심이 마일드 조작, 부드러운 조작, 미시한 조작이 그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미시한 조작이라고 하지만 8% 정도를 조작을 하게 되면 그 표수가 272만 표 정도가 됩니다. 10%를 조작하게 되면 표수가 340만 표가 됩니다. 15%를 조작하게 되면 510만 표 정도가 됩니다. 이 같은 규모 중에서 300만 표 4배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 분석이 끝나게 되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종로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부러 민주당 측에서 내지 않았죠. 상징적인 그런 고식입니다만 특히 중요한 것은 보궐선거하고 대통령선거가 상호 비교가 돼가지고 조작규모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의 수뇌부가 일부러 종로구에서는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가 그냥 자진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부분에 후보를 내지 않지 않았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 다른 세 곳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 세 곳과 비교만 하더라도 최소 8% 정도의 그런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을 추정된다. 그런 내용들이 속속 이렇게 SNS상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며칠 정도만 지나면 구체적으로 조작규모라든지 조작방법 등이 아마 낱낱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3구 대선 내 사전투표 조작을 비롯한 소위 선거조작 문제는 4.15 총선의 연장선상에서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조작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의 내가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전투표용지의 QR, 코드, 인쇄를 강행했는지 그리고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사용을 위법행위를 하면서까지 거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휘 라인 같은 것이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겁니다. 그런 선거의 무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그동안 많이 활동해 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만 신속하게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오후 9시에는 기호 8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옥은호 대표 전 컬린 선거 시민행동의 옥은호 후보가 아주 그동안 모았던 그런 상세한 부정선거 자료를 총동원해서 9시에 여러분을 찾아뵐 겁니다. 9시 공병호 인터뷰에서는 옥은호 대표가 직접 출연해서 본인들이 파견했던 그런 개표 그리고 투표 참관인들이 수집한 부정선거의 자료들을 낱낱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제 머릿속에 뚜렷이 떠오르는 분은 정말 대구에서 해대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최영호 씨는 탄핵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부정선거 문제에 불시해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구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부정선거 항의 시위를 조직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옥은호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을 비롯해서 민경욱 대표님, 황교안 전 총리님,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현성삼 변호사, 윤종진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가세연, 이봉규TV 참 많은 분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선거에 관한 일체의 부정선거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4.15 부정선거와 별도로 3구 대선의 선거 조작의 전무도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300만 표 4배를 조작했다면 과연 정확한 수치는 얼마인지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그야말로 사전투표소에 당연히 배치되어 있어야 될 선거인 명부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선거인 명부는 중앙에서 통제 가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브시스템에서 다 통제합니다. 따라서 이 서브시스템에서 선거인 수 투표자 수를 확장하고 그것은 바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소위 보정값과 조작값을 고려해서 그것 수만큼을 여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 여력만큼 실물 투표지를 투입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을 거다 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20여만 표의 그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재검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재검표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2020년도 4.25 총선이 끝났을 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정확한 이름은 인천시 미추월인가 어디에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단 몇백 표 차이로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 후보가 바로 재검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의 주의에 따라서 그 다음날 맹백한 이유가 없이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자식 캠프에 있는 이건영 씨를 비롯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선거에 아주 많은 손을 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0년도 4.25 총선 이후에 건수한 차이로 패배한 남영희 후보가 스스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가 곧바로 놀란 듯이 화들짝 놀란 듯이 포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재명 후보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절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윤호중 씨나 우상호 씨나 송영질 씨나 이재명 후보나 모두 다 표정관리와 그리고 명분관리 자신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명분관리에 많은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했습니다. 모두가 다 무슨 일을 누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은 즉시 3구 대선의 사전투표 조작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검찰의 명운을 걸고 사건 수사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훔치는 것만큼 최악의 범죄가 없습니다. 4.15 부정선거와 별도로 3구 대선의 사전투표 조작은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야말로 매회의 눈으로 이 나라가 정상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와 같은 그런 부정선거를 방송하는 방송이 통제받지 않고 관리받지 않고 탄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과 진실을 널리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2020년 9월부터 탄압이 심합니다. 보통 송출량의 10분의 1 정도를 지금 시청자들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겁니다. 이렇게 탄압을 한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가리고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서 윤 후보는 이런 점을 직시하시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사를 마음껏 개진하고 사실과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